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아침바람이 쏠쏠 붑니다 아 화가에요 화가 요렇게 이쁘십니다 대단하죠 예 요 화가 와우 짱입니다 어우 네 오메이징 그레이스 역시 이쁩니다 집에 하나씩은 갖고 계시나요 예 요아에 한번 키워보세요 자글자글 완전 젤리가 됐습니다 4천원 입니다 네 짱입니다 짱짱 와우 요 분갈이 된 아인데 더 영롱하죠 예 어우 대박입니다 네 러블리로즈 예 어 예 대두에요 대두 예 요거 어제 분갈이 해놓은 아이 너무 이쁘죠 예 예 어 짱입니다 예 이천원입니다 이천원 오 예 넘어갑니다 네 축전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 얘들도 다 꽃필려고 지금 준비중이죠 네, 얘도 준비중이네요. 어우, 다들 준비중입니다. 축전 만원입니다. 대품입니다. 어우, 얘 한참 꽃을 보네요. 얘는 벌써부터 피웠었는데 어우, 계속 봅니다. 어우, 짱이네요. 네, 어우, 얘 진짜 묵둥이에요. 클락비예요, 클락비. 예,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온 지 제법 됩니다. 그런데 빨갛게 빨리 물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어쩌나 저쩌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물이 들어가네요. 야, 얼마나 오래 성숙돼야 물이 들어가는지 대단합니다. 클락비 만원입니다. 네, 첼로입니다. 어, 며칠 노숙하다가 비 조금 먹고 예,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짱짱하고 진짜 멋집니다. 8,000원입니다. 네, 8,000원입니다. 어우, 불긋불긋. 예,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울긋불긋해집니다. 울긋불긋. 예, 첼로 군생 8,000원입니다. 앤젤리나. 앤젤리나 군생. 예, 난리 났습니다. 얘도 똑같이 밖에서 예, 노숙하다가 비 때문에 잠시 피해 들어왔습니다. 예, 목말라서 비 좀 먹고 세수 좀 하고 들어왔더니 깨끗하죠? 핑크핑크 되고 있습니다. 앤젤리나 군생 10,000원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성냥입니다. 성냥이 이쁘죠? 핑크핑크, 지금 핑크핑크 부위한 속살은 안에 흰분을 손에 묻으면 얼룩지죠? 이렇게 지워지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흰분이 생깁니다. 걱정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예, 밑으로 손을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끼워가지고 분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냥 6,000원입니다. 예, 몰게니입니다. 몰게이. 와, 요 손독 끝이 새카맣게 되거든요. 몰게니, 어, 그 너무 참하게 이쁘게 깜찍하게 예, 사이즈 좋게 나왔습니다. 몰게인 8,000원입니다. 네, 오, 잘생겼죠? 어, 명품 예전에 깨낙 예, 이름 깨낭 알렸던 아이 예, 몰게인 8,000원입니다. 수연입니다. 아이고 참해라. 예, 아이고 참해라. 진짜 너무너무 참하게 왔습니다. 예, 이제 붉게 물들 일만 남았습니다. 기다려 보입시다. 얘가 얼마나 이쁘게 물들게요. 예, 수연 8,000원입니다. 네, 와, 글램핑크 예, 더 빨개졌네요. 그 사이에 오, 4,000원 예, 글램핑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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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개졌습니다. 짱입니다. 네, 오호 이야, 수코라테스도 더 빨개졌네요. 더 빨개졌네요. 대박입니다. 예, 합시키에도 이쁠 것 같아요. 네, 와우 네, 이야, 수코라테스였습니다. 자, 어, 코피아코아 코피아코아가 되게 고급진 아이라서 가격대가 엄청 비쌌는데 옥수로 착하게 왔는데 이야, 이 자구가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 코피아코아 하월시아과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잘, 예, 한번 키워보세요. 편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코피아코아 만원입니다. 네, 알반입니다. 아, 이 큰 알반입니다. 예, 완전 예, 물 먹고 짱짱, 짱, 너무너무 멋집니다. 만사천원 됐네요. 만이천원 가겠습니다. 알반이 오, 짱입니다. 예, 이거 지금 구센치분인데 예, 삐져나와 있죠? 막, 막, 삐져나와 있습니다. 어우, 예, 이제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움을 보실 겁니다. 알반이 만이천원 갑니다. 특가입니다. 예, 핑크 스팟입니다. 예, 얘가 피멍 든다 그랬죠? 벌써 보세요. 예, 피멍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예, 피멍이 드는지요. 예, 정말 이뻡니다. 예, 어제도 친구하며 예, 시집을 갔는데 이뻐요. 짱짱합니다. 네, 핑크 스팟 8,000원입니다. 네, 드라큐라 철화입니다. 오, 이제 끝자락에 손톱부터 예, 뿔긋뿔긋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호 8,000원입니다. 예, 이 좀 좁아가지고 넓은 데 가야 되는데 예, 제가 오늘 상황을 보고 예, 분갈이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예, 드라큐라 철화 8,000원입니다. 네, 레드 마운틴입니다. 레드 마운틴 3,000원입니다. 와, 보고가지고 짱짱 멋지죠? 예, 꿋꿋하고 예, 완전히 예, 대박입니다. 예, 레드 마운틴 3,000원입니다. 예, 데프입니다. 이야, 인디언바손 끝내줍니다. 예, 왕데프 예, 인디언바손 왕데프 3,000원입니다. 엄청 붉게 물들거든요. 예, 지금 완전 깡노숙하고 있는데 예, 잘생겼습니다. 예, 2만 5,000원 갑니다. 2만 5,000원 갈게요. 네, 질령금 왕데프입니다. 예, 아, 이제 뭐 불긋불긋해지고 있습니다. 얘도 완전 깡노숙하고 있어가지고 예, 여름부터 예, 밖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네, 비 먹고요. 예, 제가 어제 종일 덮어줬다가 밤에 비가 안 오길래 해줬는데 그래도 물 조금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비가 와서 좀 촉촉해졌습니다. 질령금, 요것도 2만 5,000원 갑니다. 특가로 갑니다, 특가로. 네, 이야, 끝내줍니다. 요거는 천사의 젤리입니다. 완전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 동글 하죠. 예, 젤리젤리 2만원입니다. 수영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수영이, 예. 천사의 젤리 2만원입니다. 파드마입니다. 파드마. 아우, 묵둥이 파드마. 얘도 여기서 깡노속했습니다. 한번 지켜보자, 이쁜가 보자 하는데 진짜 이뻐졌습니다. 예, 이뻐지고 색감이 더 진하게 물들어야 되는데 예, 파드마 2만원입니다. 더 진하게 붉게 물듭니다. 다 가있습니다. 얘도 진하게 물들었다가 다시 성장한다고 빛 좀 맞았더니 물이 싹 빠졌어요. 예, 다시 물들 겁니다. 진하게 진짜 다크하게, 예. 다크한 보라로 물이 드는데 환상입니다. 자연군생입니다. 제가 키워서 이렇게 가격 착합니다. 한 배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군생에다가 수영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크리스티뷰티. 야, 핑크핑크. 잘 크고 있습니다. 오호, 만원이네요, 만원. 예, 갑시다. 야, 환엽스텔라. 예, 얘도 지금 24cm분에 안에 쫀쫀하죠? 예, 깡노속 밑장부터 라인부터 붉게 물들어가는 아이입니다. 환엽스텔라, 15,000원입니다. 와, 메스드로군생 불났습니다, 불. 예, 불났습니다, 지금. 예, 18,000원입니다. 와, 예, 불이 나세요, 불이. 어우, 너무 멋져요, 진짜. 18,000원입니다. 와, 오늘 대품 소개. 네, 요거 레종입니다, 레조. 예, 레조 왕대품 레종입니다. 2만원입니다. 와, 이 분갈이 되어있었던 아이들이고요. 예, 밖에서 비먹고 바람먹고. 예, 짱짱합니다. 레조 2만원입니다. 자, 웨딩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예, 웨딩이 이제 이렇게 붉게 물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와, 이제 시작했어요.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웨딩 12,000원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되면 한 2만원 하거든요. 물, 전체적으로 물들면, 와, 환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웨딩, 어느 농장가서 웨딩을 보고 너무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한번 키워보리다 했는데 이야, 이렇게 물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드디어, 드디어, 예, 드디어, 드디어 물들 시간이 왔습니다. 웨딩, 착한 가격 12,000원입니다. 와, 뭐 귤이, 예, 이 언니는 25,000원에 적혀있네요. 예, 이 언니는 2만원에 갑니다. 이 언니는 2만원에 가고요. 먹귤이 가격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잘생겼습니다. 대품입니다. 네,고요. 이 언니는 2만원인데 15,000원 갑니다. 대단합니다. 예, 사이즈, 예, 끝내주죠. 예, 제가 2만원짜리 15,000원 적어놨습니다. 어우, 끝내줍니다. 네, 먹귤이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먹귤이가 끌리나 봐요. 예, 이뻐서 보면 먹귤이고 아, 먹귤이가 이름 어렵네. 예, 또 이뻐서 보면 먹귤이고 네, 그렇습니다. 2만원, 15,000원 갑니다. 난 그것도 싫다. 난 더 작은 걸 원한다. 우리 집 복잡하다. 12,000원짜리 있습니다. 얘도 깡노숙해서 정말 제가 묵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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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혔습니다. 예, 그래서 짱짱합니다. 아, 요거 한 10cm는 안되고 10c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먹귤이 용어는 12,000원입니다. 예, 뭔노 밖에서 노숙하고 있으니까 핑크핑크 되고 있죠. 뭔노처럼 12,000원입니다. 이야, 그 사이에 또 예, 새로 나오고 새로 나오고 새살이 돋고 새살에 또 물 들고 환상입니다. 저 안에도 있는데 어우, 이뻐요. 이거 지금 미어 터지는데 늙은데 가야 되겠어요. 그죠? 직사각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이 살을 네, 12,000원입니다. 네, 여러분 라우 여름동안 물 못 먹고 깨지지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를 한번 시원하게 맞췄습니다. 비를 시원하게 맞췄더니 탱탱해졌죠? 요렇게 해서 네, 이제 어, 물 들면 됩니다. 예, 비 먹었으니까 이제 물 들고 우와, 안에 안에 소복하게 나오고 있죠? 얘들이 핑크라울이었지 싶은데 네, 요거 12,000원입니다. 필요하시면 아, 그런데 택배 가기가 예, 할만한 애들만 가야 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이쁘네요. 어, 이야, 이쁘네요. 넘어갑니다. 어, 여친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메두샤.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오, 메두샤. 끝내주네요. 와, 이 비 먹었더니. 와, 헤라입니다. 헤라. 오, 너무 이뻐요. 예, 헤라. 5,000원입니다. 와, 얘들 목돼 있어요. 얘들 목돼 있습니다. 예, 예, 네, 얼굴이 작은 아이들은 얼굴이 크고, 또, 얼굴이 많은 아이들은 얼굴이 작고, 5,000원입니다. 어우, 하이업들도 많았는데, 제가 오며감에 한두 개씩 예, 해줬더니 너무 이쁘게 됐어요. 네, 피치걸입니다. 아, 먹돼도 좋고요. 예, 애도 짱짱 묵었던 아이입니다. 예, 요거, 또, 오렌지, 핑크빛 물 들면 난리납니다. 피치걸, 예, 복숭아 색깔로 물드나? 예, 어우, 짱짱합니다. 예, 깡노스, 예, 뭐, 계속, 언제부터, 예, 봄부터 나와가지고, 여름 잘 보내고, 건강하게, 삼총 사 있습니다. 피치걸, 6,000원입니다. 와, 핑크마녀입니다. 한번씩 봅시다. 예, 색깔이 더 진해지고, 더, 예, 요거, 3만 5,000원 갑니다. 네, 3만 5,000원 갑니다. 어우, 이야,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되나? 예, 신경 써서 안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오, 끝내줍니다. 아, 예, 뭔노, 요거, 분갈이 해놓은 아이가 있네요. 이야, 진짜 멋지네요. 와, 그렇구나. 제가 해놓고도, 예, 뭔노, 1만 2,000원 되어있죠. 오, 짱입니다. 예, 이쁜 피규어 하나 딱 두면 되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핑크헌입니다. 허니핑크 아니고, 핑크헌이. 예, 분갈이 해줬더니, 이야, 저도, 요렇게 되겠지 했는데, 예, 제 생각보다 더 진하고, 예, 어, 이쁘게 물이 드네요. 예, 핑크헌이, 10,000원입니다. 아, 오, 요렇게 됩니다. 예, 예, 어찌입니다. 네, 당임금입니다. 대품 당임금. 오, 색깔 요렇게 돼요. 오, 예, 이야, 진짜 화사한 한복 같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그 한복. 예, 실크, 예, 비단, 당임금 10,000원입니다. 아, 비 먹고 바람 먹고, 예, 난리 났습니다. 햇빛 먹고, 예, 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습니다. 당임금 10,000원입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어우, 색감 너무 이쁘죠? 네, 어우, 짱입니다. 네, 둥이, 마디바, 예, 만원이네요. 예, 8,000원 갑시다, 8,000원. 예, 어우, 짱짱 먹어가지고, 얘도 지금 깡노숙하고 있는데, 8,000원 갑시다. 예, 마디바 8,000원입니다. 색깔 핑크핑크 합니다. 네, 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여기 축전도 꼽히고 있네요. 네, 완전 멋지게 건강하게, 애들 잘 끄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 전화 주시고 오면은 더 좋겠습니다. 제가 출퇴하고 없으면,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있을 때가 좋죠? 예, 오늘 또 복된 날 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 뿅. 终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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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